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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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이 해놓은거에요. 카멜리아 힐 카멜리아 힐 여름에는 수국같은거 많이 펴있구요 동백꽃필땐 동백꽃 되게 많이 쫙 펴있고 뭐 순목원같은데? 응 그쵸 정원같이? 중간지가 저렇게 해놔가지고 사진찍어도 되게 이쁘게 나요 러브가 이렇게 편하잖아요 아 나 사진찍어도 편하거든요 나 진짜 방아진줄 알았어요 아 예쁘게 나오면 사진찍어줘 나가면 되겠지? 나가면 되겠지? 나가면 되겠지? 나가면 되겠지? 나가면 되겠지? 나가면 되겠지? 그럼요 아 몰라 그냥 동사진찍어줘 동사진찍어줘 어 멋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주 이쁘다 아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쁘다 음 음 음 여기 포대님이 계시네 여긴 어디로 가야되나 길이 있나 길이 있나 길이 어디 가 거의 있네 여긴 뭐 들어가게 한가봐 어 저 길이 있네 어 저 길이 있네 3분의 1밖에 안 했다는데 아 저기는 못 들어가게 해 놨네 또 그 집안식당이 아 여기 봐야죠 여기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나 어?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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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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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동벽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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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고춧가루 여기로 도망갔구만 나 밑에 놀래? 저기 배진앞이 뭐하러 가면 그치? 사줘봐요 혹시요 도망갔나마요 물을 구매하면 된다 아이가 아닌데 물을 열어놓고 싸워놨네 응? 물을 써서 아 아 아 안뇽고 후 뒤 먼 어디있나, 꽃도 피고 싶어서 여기 꽃도 피고 있는 거도 예모로 열매가 그곳도 피고 싶어요 네모로 맨을 하게 되면 한글자막 by 김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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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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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어! 아, 미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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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r실 개니어! 어머니 북이 거는 추억이 당 중 흥 Bub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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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